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곳은 사랑했어요 포스터 촬영 현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밝은 이미지고 밝은 친구인데 뭐랄까 어른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좀 안타까운 사연이 많은 친구입니다 네 손유리기가 왔어요 선기철 네 저희 기철입니다 네 저희 기철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해요 잘 부탁해 잘 부탁해요 아 그러고 보니까 분명 일주일 뒤에 말 놓기로 했는데 아직도 안 넣네 아 형 말 놓는 건 안 돼요 말 놓기로 했는데 안 넣네 저 유교부이라서 안 돼요 안 되겠다 안 돼요 안 돼요 네 저 어두워졌습니다 기철이는 조금 어두워야 될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리고 그전에 뿌리가 너무 많이 자랐어요 너무 질렸어요 하지만 또 금발이 가고 싶겠죠 네 가야죠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사랑했어요의 육이천 역에 맡게 된 루톤의 승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찾을까 영원할 수 있는 사랑을 알겠습니다 아름다운 음악과 감성 가득한 이야기 그리고 재미있는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면서 사랑했어요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세요 많이 보러 와주세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 제가 맡은 역할 기철이 윤기철은요 되게 밝아요 되게 밝은 성격인데 그렇지만 또 가볍지 않고 또 생각도 굉장히 깊고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음 굉장히 생각보다 어려워요 네 좀 걱정이 많이 되지만 또 우리 앨리스가 굉장히 많이 응원해 주시는 것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고마워요 기철이 좀 사연이 있습니다 어 여기에서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안타까워요 네 어쩌겠습니까 기철이가 선택한 걸 하하하하 네 저라면은 야 물론 뭐 정말 사랑하면은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야 좀 안타까운 모습이 많아요 네 그런 기철이기 때문에 그런 기철이의 사연 여러분들 확인하고 싶지 않으신가요? 하하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하하 네 여러분 오늘 코스터를 이렇게 찍으러 왔는데 지금까지는 좀 연기를 해야 되는 기철이의 모습이었다면 오늘은 정말 이렇게 옷까지 입고 이렇게 사진을 찍으니까 정말 그 기철이의 어 심정과 마음이 좀 저한테 들어왔던 것 같아서 조금 더 동기화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마치 아이폰처럼 동기화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또 다른 기철 역할을 하고 있는 네 우리 배우분들도 함께 해서 또 되게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지만 좀 더 열심히 해서 네 기철이 역할 아주 확실하게 더 멋있게 잘 어 성공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에런과 두리가 아닌 기철이로 돌아왔으니까요 네 강기철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고 어 뮤지컬 사랑했어요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있게 여러분들 고마워요 화이팅 화이팅 여드리의 탈탑 아 진짜 다했다 옷이 다 입지 우리의 탈탑 아 승시개가 다 했지 승시개 다 했지 맞아요 맞아요 하하하하 헤헤 천이었다 후 ота